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막교신 사명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뽕나루의 철야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의세기 3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막다른 상황에 처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에서가 400명의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야뽕나루에서 홀로 생사를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옛것을 흘려보내는 철저한 회귀 기도였습니다 회귀할 때 옛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옛것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흘려보내야죠 신기하게도 야뽕은 히브리어 야뽕으로 흐르는 흘려보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계 32장 22절에 야곱이 야뽕나루를 건너기 전에 기도를 한 것이죠 이 야뽕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위치한 요단강의 동쪽 지류입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집중적으로 물이 흐르는 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에 요단강이 흐르죠 그래서 이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쪽의 지류 이게 야뽕 강이 되는 거죠 야곱은 이 흐르는 물 속에 옛사람 자신의 인간적인 속성을 다 흘려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휘선 박아오란 목사님께서 잊어버렸던 만남 20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명을 위협받는 극한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비로소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속성들이 쓸모없음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옛사람 야곱의 인간적인 재주와 수당과 꾀를 야뽕강에 모두 흘려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속성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음을 절감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 힘을 다하며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죠 창세기 32장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요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력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격렬한 싸움이었죠 그래서 씨름하다는 히브리언은 아바크죠 이 아바크는 단단히 붙잡다 또 맞붙어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단단히 붙잡다 맞붙어 싸우다 이것은 온몸에 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격렬하게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01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96세였으나 노령이죠 생애 최대의 위기가 닥치자 그 노구를 무릅쓰고 사력을 다해 끈질기게 기도로 씨름하였습니다 날이 밝기까지 전력을 기울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씨름하듯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골로세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대충대충 그냥 입발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사력을 다하여 생사를 건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힘쓰고 두 번째 애써서 세 번째 더욱 네 번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은 눈물로 간부를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힘써서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기도도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므로 아버지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형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복강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며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전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전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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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